오, 뭐야? 이솝 왜 이렇게 빨라? 신기하네 부추장 다음은 보관 조압 부추장 비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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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일렉 떼져 있는데? 얘 뭐 헬멧 좋은거 먹었나보다 어우 5레벨 헬멧 어우 4클라스 헬멧 택시도 있겠다 여기 한탕 해야되겠는데? 오 헛끄네? 어 어딘지 알거 같애 어? 어?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지? 출발해 자자 라드레금붐 오 인텔이다 오 개꿀 음 인텔 개맛있죠 자 개꿀잼 들어가자 아 실수 에라이 모르겠다 어? 어? 잠깐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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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다 어? 어? 아 31렙이네 아 깜짝 놀랐네 27렙 어? 안녕 예희야 오우 아 진짜 저거 미치겠어 저거 허허허허 헉 어허허허허허 이게 파밍은 대신 해줬으니 어우 편하나 유탄 맞아 죽었다 와 이걸 유탄 맞고 죽냐 172m 유탄샷 나이스 유탄소